지금 한동훈이가 엊그저께는 원희룡이를 만나가지고 개항해서 출마할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됐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김경률이 마포에 출마를 한답니다 이러면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손을 들어준 걸 12년 동안 지역구를 관리한 위원장 앞에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김성동이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 동영상이 다 보여줬다가 또 신고가 들어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만 일단 들려드릴 테니까 기자가 어떻게 질문하고 한동훈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선하시는 거면 이렇게 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포기하는 게 부공정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책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한 관계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제가 두 가지의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포로는 어차피 정청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큰 과감한 것 같아요 김경료 회계사는 우리 당과 열 가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철학을 같이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하는 철학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정말 양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고 비례를 간다 하더라도 저희 당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수용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는 명백하게 저온 이런 험지에서 도전지라고 하죠? 도전하겠다고 초반에 나서주시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제가 공정에 경선에 공정을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저분이 영입하게 된 과정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의 후계자 다 와요 나 진짜 웃고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 이 새끼야 이게 뭐 하는 짓이 정치를 아주 희화화시키기 희화화를 해도 이 정도로 할까요? 제가 예전부터 한동원 정치화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그 이후로 그래야 미천이 드러난다 뽀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기자들과의 직설직답 못한다 못하죠 그리고 대중앞에서의 직설견설 못한다 토론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동원은 준비가 되고 리허설과 연습을 해야만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출을 해서 이렇게 직설으로 물어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말을 못해서 이렇게 말이 끊기는 장면이 있어 한동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기를 해서 저를 잡아주세요 뭐라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당황한 거죠 이건 당황이 아니라 순식간에 머리가 뇌가 백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준비 안 하면 저런 사람이에요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고비를 스스로 조금 남겼다 싶으니까 말이 엄청 빨라져요 순간 두 번 정도의 침묵이 있고 나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호흡곤란 올 정도로 이거는 당황했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 상황을 그렇게 하면서 횡설수서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저런 걸 보시면서 분석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게 분석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이 나온 부분들이 저기 안에서 있습니까?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공정해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 이 맨 앞에 부분을 기자의 질문과 맨 앞에 딱 그 한 문장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정해 보이는 경선 그러니까 한동안 이 저 질문을 순간적으로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진심이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도 이게 공정하다고 우기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공정해 보이는 공정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앞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김경류를 막 이렇게 손을 들어주니까 김성동 위원장이 이게 공천한 거냐? 니네들 시스템 공천한다면서 왜 경선도 안 하고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린 꽃냐? 이런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먼저 지금 공천을 하신 겁니까? 공천한 게 아닙니다? 공천한 거 아닙니다? 경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경선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하면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 불공정한 경선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맨 앞에 공정해 보이는 경선 별로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훈이 곤란한 질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잘 받아친다고 느끼는 대목은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고 나온 겁니다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멍하니 이러든가 아니 뭐 황당한 얘기를 대답하는 논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갑자기 저는 한도훈이 자꾸 저런 데 나와야 된다 토론회도 나오고 일 즉설 즉답하는 데도 나오고 또 대중과 접촉도 많이 하면서 사진만 찍지 말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텅 비어 있는지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천하람이 김경률 출마를 발표한 한도훈 공정과 시스템 공천은 말장난에 불구하다 그걸 스스로 자기가 입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말이 헛나왔다는 걸 얘가 딱 느끼고요 그다음에 멘붕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어가진 못하는 거예요 이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그다음 얘기한 게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입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시스템 공천이니까 그게 낙하산 공천이라는 거야 등신아 야 김경률이 영입됐으니까 나 대구 갈래 그럼 대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 나 강남 갈래 강남에서 준비하는 사람 강남의 현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사람인데 진짜 지가 말하는 게 지가 앞에 말한 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이렇게 쏟아내요 맞아요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밑에서 공간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도훈이 인제영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좋은 분 모신 것 같아요 한도훈은 위원장이 원래 그런 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저 사람은 그럼 한도훈이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서열 2위인데 지금 저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똥꼬 앓아주는 새끼가 아니라 허수아비가 아니라 정말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제영위 위원장이 왜 공천이 된 것처럼 설치고 다닙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인간비대라는 얘기죠 민주당의 인제영위 위원장이 누구죠 인제영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8호 영입 인제 얘기하면서 어디에 공천한다 뭘 경선에서 어떻게 되겠다 내가 경선에서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정치를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를 모르니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보십시오 유인태 민주당 고문이죠 민주당 고문이 한동훈 뒤에 3유 기획사가 붙은 것 같다 의원을 도둑놈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의원을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정치개혁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불채포트권 포기 두 번째가 의원 수 줄이기 250명으로 그 두 개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 뭐지 하여튼 뭐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건 또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다 의회를 그야말로 완전히 식물의회로 만드는 그런 제안들을 정치개혁이라고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애가 국회의원 안 나가는군요 그런 거죠 국회의원은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못 나가서 아니면 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을 너무 잘하시니까 불채포트권 포기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권한을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함부로 대할 때 그걸 막기 위한 보호장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의도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보호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행정부의 폭주 독재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입니다 소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결국 의회를 장악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검찰은 당연하고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다고 사실 윤석열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의회를 아직 장악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하고 의원의 불채포 특권이 서로 맥락이 같은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이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법부가 어떤 미친놈이 있어서 마음을 잘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대법원장 같은 놈 그런 놈이 있어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 갖고 거래를 해요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대통령이 소추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불소추 특권이 없다 이런다면 대통령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죠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있잖아요 그 의회의 독재를 막기 위한 그렇죠 그런 안전장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식으로 써버리면 의회는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으로 거부권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법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건 헌법적 사항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사항도 아니야 그런데 원래 취지는 나쁜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상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섰을 때 좋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권이 더 심해지고 그럼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민의 대변에 어려움이 있고 한동안 이거 근거로 얘기한 건 진짜 황당해요 국회에 갔더니 250명밖에 사람이 50명이 비어있다나 통통 비어있다나 자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라거든요 정말 놀라운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가 이상한 재판에 가지고 사람들 잡아놓고 그러면서 비게 된 그런 곳이고 그리고 네가 빨아주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에서 불출석하는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 그놈들 때문이야 그놈들 때문 박덕흠 이런 인간은 얼마나 출석을 안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자가 지금 공당의 비대위원장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던킨커피 던킨도넛하고 커피를 매일 아침에 한 손에 이렇게 들고 내려요 손도 크지도 않은 놈이 가방에 좀 넣지 좀 얼마든지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캐리어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조그마한 쇼핑팩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내려요 이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와이셔츠 입고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멋있었죠 멋있었어요 국민들이 막 보고서는 와 국회가 달라졌어 청와대가 달라졌어 너무 멋있어 보기 좋아 그때 양복 딱 걸치고 노타이로 싹 웃으면서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가 그걸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자기는 외모도 안되고 관종이 키도 그만큼 안되고 까치발 했잖아요 심지어는 10cm 정도 되는 구두를 신고 키높이 구두에 까치발까지 하고도 키가 절대로 180이 안 나왔는데 가발로 머리까지 높였는데 그런 장면 보고 멋있었다고 저는 꽂힌 것 같고 나도 좀 해야지 저거 하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이래서 맨날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위 젊은 세대의 감성을 좀 건드려보겠다 젊은 세대가 이런 걸 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겠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의 저 사진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멋있는 저 조국 장관 보십시오 그냥 멋있잖아 복사해야 돼요 저거를 한동훈은 조국에 대한 아주 정말 강렬한 열등감을 갖고 있죠 외모도 저렇게 안되지 머리숱도 안되지 키도 저렇게 안되지 어떡합니까 뇌도 안되죠 뇌도 안되지 김건희가 이 카피하는 거 오드리엣 버니나 이런 사람들 카피하는 거 하고 맥락에 갔다 저 글을 봅니다 유명한 건 다 카피하려고 해요 말도 좋은 거 다 복사하고요 표절 정말 잘합니다 한동훈이 네 그러니까 표절을 했는데 엉뚱하게 환상 속에 이걸 갖다 표절을 했는데 맥락을 전혀 반대로 표절해가지고 근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김성수밖에 없어 아니 좀 공부들 좀 해 아니 문화 컨텐츠를 갖다가 최소한 교양의 수준으로라도 리터러시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고 있어야 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상 속에 그대의 가사를 그렇게 이용했는데 환상 속에 그대는 니도 꿈께 이런 얘기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있다 제가 이 순간에 여기 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썼다니까 한동훈이 수프 못 보고 나만 본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가사 전체 못 봐요 그러니까 딱 고대복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률 손 들어줄 때도 옆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김성동이 거기 있는데 네 안 보여 심지어 김성동은 자기와 같이 가발 쓰고 있는 동족이거든요 탈모 같은 탈모인을 동지인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좁아요 사고의 폭이 시야가 좁습니다 딱 일정한 대목만 보는 거죠 표절을 그래서도 저는 한 것도 있다고 봐요 잘못하는 건 더 그렇고요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그래서 2인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지금 나와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이 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안 합니다 굳이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나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사진 하나를 카피를 해놨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올려놓을게요 깜빡 잊어먹고 거기다 올리지 않았는데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충청도에 가서요 이 자가 충청도에 가서 자기가 예의범절과 이런 것들을 갖다 충청도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요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교 쌍김시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전체 화면으로 이거 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산경찰서 경찰관이 두 명이나 자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지금 4일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또 있었다고요? 두 경찰관이 돌아가셨네요 이거는 2020년 3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창에서는 1월 14일 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창 경찰서하고 배방 경찰서가 그러니까 서로 교차 순찰을 하는 곳이에요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창 파출소에서 현직 경찰관이 죽은 것도 배방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배방에서는 2020년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3월에 진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2020년 3월이라고 하면 대선이기 직전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막 대통령 나온다고 설칠 때입니다 그때 왜 배방해서 최윤순이가 돈을 100억대를 이렇게 가져간 배방에서 사람이 죽었을까 의심스럽네요 자 일단 다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적어보십시오 죄인성, 태도, 예의 모두 충천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태도 보십시오 제가 저 사진을 페북에 올리면서 목 부러지겠다 이렇게 따라서 목 부러지겠어요 저거 저 예절을 충청도에서 배웠다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목을 꺾을 만큼 꺾는데 저런 장면이 여러 개 나옵니다 감도 못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을 때 너무 좋아서 만면에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목이 꺾입니다 그 경호원들 200명 있을 때도 그랬어요 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거야 네 한동훈이가 내가 드디어 출세했구나 네 진짜 단순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우쭈쭈 해줄 때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이 전문적으로 복용하는 마약이 있다 우쭈쭈 뽕이라고 그 뽕 맞으면 저런 표정을 지어요 목이 꺾이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러면서 온갖 거짓말들을 해내고 있는데 김건희가 총 23억 정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수익을 봤을 것이다 라는 검찰 의견서가 나왔어요 그 검찰 의견서가 나오니까 한동훈이 또 혓바닥을 놀립니다 아 그건 뭐 문재인 정권에서 작성한 건 아닙니까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만든 그 시기가 2022년 12월이에요 2022년 12월이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자기가 법무부 장관할 때예요 꼭 지가 지휘올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다고 다 잘못된 거라면 자기가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한 것도 다 잘못한 겁니까 본인이 2022년 5월 말인가 이렇게 6월이군요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한 거죠 2022년 5월 10일 그렇죠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첫 받다 인사일 때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3월 10일인가요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4월에서부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 설마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시킬까 막 그랬는데 취임식 딱 끝나고 바로 법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법무부 장관을 유지한 장수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검찰 의견서 제출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검찰 의견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그 순간 그냥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뱉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거짓말 두 가지 차원에서예요 동기에 따라서 하나는 적극적인 거짓말로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동기가 인정 욕망 같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그런 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격이나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겁이 많기 때문에 겁 많은 사람이 공격당하면 순간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어쨌든 한동훈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동훈은 생각이 짧고 즉흥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즉흥적으로 짧게 사고하고 대답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균변이라는 거죠 말장난 같은 거기에 다 지적 능력은 또 떨어지기 때문에 표절 같은 걸 많이 하고 남의 얘기를 갖다 쓰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건데 이 거짓말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딱 들어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상관이냐 그 순간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자기라는 걸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템포를 늦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칼로 나를 죽이려도 안 되니까 팬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면 망상이다 누가 죽인다는 걸까? 아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존재했잖아 이게 여기서 저는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요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서 내가 라고 얘기해요 내가? 국힘이? 국민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네네네 그 대화록을 보시면 황당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질문 넣을 때 자기 진심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맞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보이는 경선 그러니까 즉흥적인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누가 죽이려고 한다 내가? 내가? 제가 그 메모까지 해놨습니다 하도 의상해가지고 정확하게 워딩을 들려드릴게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건가? 제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제가 왜 들어가요? 국민의힘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왜 들어갑니까? 재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군요 그냥 오히려 저 망상만 빼서 보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자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목을 어떻게 뺐는지 기억이 나는데 민주 해놓고 민주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코테이션을 따는 거죠 자격지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격지심 이건 자격지심을 좀 놓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라는 말이 탁 튀어나온 거는 자격지심 맞아요? 저는 진심토록 진심토록? 무의식적 진심 그러니까 취의 중에 진담이 나오는 것처럼 취중 진담처럼 무의식 중 진담 순간 순간 진담 갑자기 여러분 이제부터 한동훈의 워딩은 질문을 받자마자 나오는 그 첫 마디 첫 마디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심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신 분이야 이런 전문가의 분석들을 갖다가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한동훈이 준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한 그런 연설문에도 이런 바로 뽀록이나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1992 옷 입고 그날 연설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오래전부터 사놨던 그 옷을 부산에 간다고 해서 내 학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입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 신상이었어요 2023년 겨울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게 있죠 과소평가한 게 있어요 국민들은 이 정도 거짓말은 탄로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놓고서 누가 등장하냐면 누리꾼 수사대들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만든 옷 회사의 대표 인터뷰를 따버립니다 대표 인터뷰가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기사에 거기에 이 1992 옷 이 옷은 원래 우리 새로 들어온 MD 그 상품 기획 실장 이 정도 되잖아요 기획팀장 새로 들어온 MD가 이거를 갖다 만들었는데 MD 기운내라고 그 MD의 출생 연도를 이것이다 그리고 이번 FW라 그러잖아요 이번 시즌에 신상으로 냈는데 반응이 좋았다 애초부터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겨울 신상은 봄 신상으로 바뀔 때잖아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반응이 좋았던 옷을 지가 입어서 반응이 좋은 것처럼 또 위장하죠 그건 기자들이 그렇게 빨아준 거죠 아 진짜 그렇죠 2020년 롯데자연스 팬 응원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연설문에 고시면서 쓴 거거든요 얘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 걸 할 때 그때 코로나라는 것도 모르고 쓴 거야 그 연설문을 고려를 안 한 거죠 생각이 깊고 넓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에서도 드러나요 거짓말을 치밀하게 못하면 나자 생각이 짧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법무장관이 누구였는지 그 시기에 무슨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얘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해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놓치는 거죠 그래도 좋겠습니다 자기 딸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불송치해 줬으니 너무 행복하시죠 그러려고 검사된 거지 두고 봅시다 나중에 그대로 끝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머지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진짜 대박 제품이 왔습니다 바로 이거 에너지 쓸 에너지 쓸 뭐라고 적혀 있었지 에너지 쓸 퍼펙트 샷 에너지 쓸 퍼펙트 샷이 왔습니다 대웅제약의 신박한 제품인데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정상적인 면역 기능도 같이 챙기면서 스트레스로 피로가 큰데 피로까지 관리할 수 없을까 에너지 쓸 퍼펙트 샷 이문 플러스 성분은 업그레이드 가격은 그대로 이 위에 있는 이 알약 알약이 밀크시슬 등등이 담겨 있어서 이 알약이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고요 알약을 입에 넣고 따서 이거를 맛도 좋죠 이거 의외로 맛있네요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비타민 비타민 C를 비롯해서 비타민 B군 8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 정상적 면역 기능을 위한 아이언, 비타민 C, 비타민 D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병만에 직접 느끼는 효과 비타민 B군 8종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간에 좋은 밀크시슬에 피로회복의 종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샷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 없이 위에 아까 드신 것처럼 위에서 똑 따서 정제를 꺼내서 정제를 먹고 병의 뚜껑을 돌려서 열어서 액상을 함께 섭취하고 물과 함께 마시면 효과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가방이나 주머니 같은 데 딱 넣어서 다니다가 하루 한 개만 드시면 됩니다 이 좋은 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최저가 역대 저렇게 팔려본 적이 없는 가격으로 김성수 TV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링크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이 가격이 밖에 공개가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링크로만 들어가세요 30개가 들어가 있는 한 달 치 한 달 치가 8만 2,400원 이 가격은 나올 수가 없었던 가격입니다 그리고 두 달 치가 15만 9,900원 석 달 치가 23만 6,900원 지금 한번 선물용으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물리치료사 후배가 있거든요 입판처 알고 전화 왔어요 그거 어떻게 사냐고 어제 방송에서 링크를 올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아니 뭐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그거부터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도 권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링크 다시 올려놓습니다 채널 더보기란에 링크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링크로 들어가셔야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김성수TV의 동지 아로마다입니다 아로마테라테에서 에로스는 정신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행복감을 부여하고 사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에로스의 향기가 공간에 퍼지면 열정 받는 사랑의 감정이 상승되어 긴장 완화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또는 계절성 우울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내상을 입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정신건강 회복에 정말 많은 효과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을 상승시키는 USDA 오가닉 에로스 스프레이 130ml와 430ml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3플러스 1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8만4천원이고요 4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16만8천원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사랑의 향기 아로마도 오가닉 에로스 스프레이 꼭 사용해보세요 아로마도의 신제품 에로스 스프레이입니다 와 이걸 뿌리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 상승되고 열정 관능 이런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인끼리 부부끼리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마법의 향수입니다 지금 냄새를 맡아보니까 약간 시나몬향 같은 것들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나몬향이 진짜 굉장히 연인들끼리 중에 시나몬도 좋고 시나몬향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실 때하고 시나몬이 뿌려져 있는 카페 카푸치노를 먹을 때 더 상대가 예뻐 보이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카푸치노가 되게 달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향을 이렇게 뿌려서 한번 누려보시면 열정과 관능 그런데 솔직히 소장님은 이 열정과 관능으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글을 쓰시면 되거든요 열정과 관능이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마음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일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으신데 열심히 글쓰라리게 이제 부담이만 벌려옵니다 여러분 구입문이 010-5206-53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30mm 3개를 구매하면 4개를 보내드리고 84,000원 430mm 3개를 구매하면 4개를 보내드리고 168,000원 지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로마더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 금투세 폐시를 공숙하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가만놔을 리가 없죠 금투세 지가 폐지하고 싶다고 폐지됩니까 법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상속세 완화한대요 그것도 법 바꿔야 돼요 그리고 총선 앞에 한 달 새 20건을 쏟아냈어요 감세 현금성 지원을 보십시오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저 선거 개입입니다 이거는 관건선거일 뿐만 아니라 이러면 나라 망해요 맞습니다 망합니다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만 하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북에 신공한다는 것도 그냥 하고 전쟁 도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될 것들만 금투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그리고 시설 투자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상반기 카드 사용량 증가분 추가 10포인트 소득공제 이런 거 그런데 있잖아요 교명하게 보면 서민들한테 유리한 건 다 법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지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선 때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한 것은 부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낼 수 있을까요 탄핵해야죠 탄핵 저는 탄핵 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나 빨리 지금 저 사고 넘쳐요 지금 탄핵 사유가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찐 이재명의 동지들 지금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 1호 법안으로 탄핵 발의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탄핵을 발의해야 총선도 윤석열 심판 총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쟁점이 되면서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을 가만 놔두면 전쟁 납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경제 다 무너뜨릴 거고 나라를 지금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이 나라를 거들리기 전에 불어내려야 됩니다 빨리 지금 한동훈 덕분에 또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당은 러시아에 이뤄지고 있고 이준석 친당은 엄청난 세례를 과시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특검법에 대한 제 부위가 2월 초 정도에 딱 이어진다 그러면 제 부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탄핵안 발의도 바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소장님과 함께 시원한 시간 가져봐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족이 되는 외부 멤버십도 가능합니다 ssroad.kr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정회원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